오늘도 내 꽃 같은 일산만 아무도 너를 주지 않지만 하지만 지도 잘 지냈어요? 네. 생철이 잘 지냈어요? 네. 저도 너무 많아요. 지도 잘 지냈어요? 네. 승관이 잘 지냈어요? 네. 아니요. 제가 잘 지내지 않았어요. 왜요? 왜 잘 못 지냈어요? 왜냐면 오늘이 세븐티쇼. 그 분의 음식인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븐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죠? 네. 뭔가요? 세븐틴과 음식인분들을 위한 만찬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팀의 인사회 페 그다음에 네. 친구igan, 됐어 됐어 호윈 호윈 내가 사겠는데 안 사겠는데 먹어볼게 아 아 외로워 오늘 정말 잘 사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요 아 아 오예 이거 어딨어 이 뭐야 여기 여러분들 봐 대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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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먹기 대강에서 혼인 먹기 다 대강에서 혼인 먹기 안 나는 해 안 나는 해 좋았어 안 나는 해 고맙어 기치기 아 맛있다 아 이렇게 잘 안 돼 마지막 아 아 아 그룹아 먹지 말래요 아 아 아 내 손! 내 손! 형씨! 솔직히 봐봐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나 한입 칠기가 아닌가? 칠기 피워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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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로 EMC 봐볼까요? 유! 하나, 둘, 셋! 유! 하나, 둘, 셋! 유! 하나, 둘, 셋! 유! 승관? 요구 EMC 가장 잘 하신 분께 10점 드리고 시작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 미치아! 우! 탈락! 뭐라고 하는 거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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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호감이 어떠신가요? 옛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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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먹으면 좋겠지? 아, 저거 먹으면 좋겠지? 아, 저거 먹으면 좋겠지? 한 번 말해드려. 아, 저거 먹으면 좋겠지? 먹고 싶죠? 아, 먹고 싶죠? 제 몸에 더. 아, 왜 몸에 더. 아, 여러분, 저거 왜요? 저, 저에게는 없어요. 아, 저에게는 없어요. 사실이, 한 번에 돼요. 하나, 둘, 셋. 인류는 없れて. 할라, sua인이요. 맛있 Embrogm on. 할라, 안 지켜줴까요? 한 번 하나. 허지 님 맞죠? 포 Там EV1 occupied 음.. 서식 같죠, 서식 ass 으악 맛을 잘 bo fake. 와, 여기, 여기 동네,ül, 여기 동네 막고, 제로 대가 이봐 잠이 가도 끝 그럼 아! 아, 상관없어 아, 가만히 있어 뭐하는데? 그러니까 YOU 다 어우! 아, 뭐야? 어?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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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 예 예 좋아 네 예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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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뒷방송 보인다 근데 진짜 동네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불신경 이거, 이거 불신경 불신경 아, 정말 라이전 아, 여기가 아예 아 우와 나 진다 아, 이거 안 가버려 어 말렸는데 됐어 말렸어 말렸어 뭐해 그거라도 제일 붉은거 볼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나 나 이거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lett기때문에 지금 김밥 다 만들었는데 배부른 사람들은 당신이 짓지 않나요? 우리 혜진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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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불러야 해 불러야 해 춘다 춘다 영구 영구다 진짜 바보인 것 같아 영구다 나 그 캠처 나갈까? 캠처 경쟁이 납니다 다음주에 마지막 방송이에요 세븐틴 친구들이 노래를 만들어야 할 때 영구인데? 음악 친구들 위해 요리를 만들었는데 어떠세요? 어 일단 다음 방송에 많이 좀 해봐 얘들아 여러분 요리를 하셨잖아요 음악 친구들을 위해 어떠셨어요? 맛있게 먹어줬으면 본인들이 맛있게 드셨잖아요 저희도 맛있게 드셨는데 친구들도 맛있게 드셨잖아요 제가 언제 나쁘지 안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형들 책임이 어쩌죠 형들 책임이 어쩌죠 형들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제승철 예 객관적으로 누구를 하세요 예 예 예 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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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발표가 있습니다 2013년 10월 9일 8일 하루 11일 9일 3일 10일 10일 11일 10일 10일 12일 10일 10일 오늘 머리부터 파이크를 좋아 민규씨 음악친구 찾기 끝나가죠? 호감이 어떠세요? 어.. 7주동안 저녁을 잘 살아가지고 고맙니? 내 가게 능력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